아 어 소민이 많이 들어갔어 아 이 놈이 야 이거 굴러 왜 안 피해지니 아 야 야 왜 안 굴러져 어 이 아저씨 봐라 아 진짜 야 어 이 아저씨 뭔가 센거 같애 어 hp가 몇일까 방금 신분 500 500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hp가 그 눈꽃만치 까이는거 보였죠 500 500정도 들어갔었는데 진짜 hp가 예 눈꽃만치 떨어져요 음 아니 뭐 하여튼 어떻게 세팅을 잘해놨겠지 예 저분은 어 여기 다크 소울 1은 진짜 세팅 싸움에 세팅 싸움 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막 에 완전 180도 바뀌기 때문에 에 세팅 싸움이에요 세팅 에 랩 랩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건 소울에 그릇이 없기 때문에 에 다크 소울 1은 한번 캐릭을 그렇게 키우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에 점점 고렙이 되가는거죠 바꾸려면은 에 요기 은기상의 창입니다 쪽 쪽 쪽 예 요렇게 찌르면 됩니다 예 쪽 쪽 쪽 예 아까쯤 밖 앞에 그 앞에 빨간색 암영 개는 이거 찔러서 잡았잖아요 뾱 뾱 이렇게 이제 오브가 없어 음 오브가 없어서 예 이거 고양이 계약 소환되기만 기다려야돼 자 이거는 한 10분 10분까지 하고 이제 네 이제 다크 소울 2 할게요 2 pvp 음 에 원은 제가 그니까 이걸로 뭐 끝까지 가려는게 아니고 잠깐 그니까 원이 어떤 게임이라든지 회차 한바퀴 도는거랑 pvp 잠깐 어떻게 하는건지 그런거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거에요 음 자 들어가죠 예 그리고 닭 그 왓치독스는 제가 지금 아직 에 게임을 구매를 안해놔서 내일 내일부터 하는걸로 내일 내일부터는 새로운 왓치독스 하는걸로 할게요 다크 소울 2 pvp 음 잠깐만요 야 왜 여기서 소환되고 달리니 예 무섭죠 이 아저씨들 무섭죠 네 아저씨들 무서워요 어 아 뒤잡 당했어 죽었나? 아 안죽었죠 네 네 중앙건 안죽은거에요 어 뭐야 아하하하 마법사였어? 어? 하하하하 에 왓치독스 한번 해볼려고요 왜 왓치독스 재미없어? 어 재미있어 재미있게 하면 되죠 그니까 새로운 새로운 게임들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음? 문제? 뭐? 어떤 어떤 어떤게 문제야? 아 자꾸 여기서 아 나도 소홀있네 에 다크 소홀과 비슷해? 에 멀티가? 네 몰라 멀티 어떤 게임인지 몰라 어 그래요 어차피 뭐 멀티 상관없지 않나요? 에 에 내가 그 GTA GTA도 스토리모드는 참 재밌게 했는데 그 뭐지? 멀티 멀티는 한판하고 접었습니다 에 하나도 모르겠어 멀티 들어갔더니만 처음에 차 깔려서 한번 죽고 에 에 두번째는 그냥 어떤애가 그냥 뒤에, 뒤통수를 내 총으로 빡빡싸서 죽고 에 그 뒤로 멀티를 안했습니다 에 다크 소홀2는 에 그 뒤로 안 했... 에 에 아 GTA 온라인은 그 뒤로 안 했어 음 흠 암 아 그래요? 스토리 진행하다가 플레이어가 난입해서 해킹싸움하는 거야?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요 자 이제 이제는 예 우리 다크 소울 2나 하죠 예 pvp 음 요거는 이제 그만 하는 걸로 하고 자 우선은 게임을 종료하고 하여튼 다크 소울 1 재밌어요 예 이런식으로 pvp도 하고 잠깐만요 녹화를 종료하고